대통령실은 전공의 대상 하반기 결혼 모집이 마무리되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조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 희귀 질환 치료 중심으로 바꾸고, 필요한 인력도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채용을 하거나 전임위를 더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종합병원으로 기능을 유지해 점차 어려움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를 상대로 하반기 결혼 모집을 받는 것에 대해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